아름다우세요 이번 봤습니다 17주년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뵌다고 그래서 미리 한 몇 달 전에 오늘은 위해 준비한 로그인 내용을 떴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인포레젤링이셨어요? 준비를 좀 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쩜쩜쩜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혹시 제너가 마지막에 전차실에서 멧셀라의 특징을 뺐잖아요 왜 들어오는 거예요? 그래야 멧셀라가 눈이 멀 닫히거든요 자꾸 채찍을 때려서 아파서 화가 나서 멧셀림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멧셀림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자주자주 못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열심히 저는 무대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열심히 고민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.